유산균 매일 드시는데 효과 잘 모르시겠죠? 제대로 된 제품이 아니니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병원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저한테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제품마다 다 좋아 보입니다 건기남 설명 듣고 고르는 게 더 어려워졌다 라고 많이 말씀하셔서요 이번 시간에는 프로바이오틱스 고르는 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품 추천 리스트는 영상 아래 댓글 최상단에 남겨놓겠고요 리스트상의 추천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들이기보다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시작하겠습니다 제대로 고르는 법 6가지 먼저 말씀드리고요 고르실 때 주의사항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첫 번째 분말보다는 캡슐 제품을 고르자 특히 식물성 캡슐 우리나라는요 분말 타입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이 유난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캡슐에 넣는 것보다 스틱포에 넣는 것이 일단 또 쉽고요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이 영양제 드실 때 유난히 맛과 모양새를 따지는 편인 것도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말 타입은 맛있으면서 예쁜 포장이 가능한데 경질 캡슐 타입은요 모양이 이쁘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 이런 말랑말랑한 연질 캡슐은 모양이 예쁘고 고급스럽다며 좋아하시죠 연질 캡슐으로 제품 만들면 불필요하게 기름을 먹게 된다는 거 건기난 구독자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입니다 여튼 프로바이오틱스는 알약을 못 삼키는 아기들이나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면 스틱 분말보다는 캡슐형으로 드시는 것이 균의 생존율 측면에서 더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습기에 굉장히 약해서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진 제품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물성 캡슐이 동물성 캡슐보다 습기에 강하기 때문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두 번째 특허는 무시하고 장용 캡슐, 심리스 캡슐을 고르자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보면 업체들마다 특허 정보 굉장히 강조하죠 저마다 자기들 기술력이 좋아서 장까지 잘 살아간다 몇 중 코팅이다 이러는데 다 거기서 거기예요 어렵기만 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그럼 어떤 걸 고르느냐 제품에 장용 캡슐이나 심리스 캡슐이라고 써있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위에서 녹지 않고 장에서 녹는 캡슐인데요 특히 장용 캡슐이나 장용성 캡슐이라는 말을 제품에 표시하려면 위산과 같은 환경에서 2시간 동안 캡슐이 녹지 않는 내산성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식물성 캡슐로 만든 제품 고르시라고 했죠 식물성 캡슐이면서 장용 캡슐 이런 것만 고르셔도 절반 이상 성공하신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세 번째 비피더스균을 확인하자 특히 인체율의 비피더스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이 있고 유산균보다 비피더스균이 장내 유해균을 없애는 데 훨씬 탁월한데요 비피더스균은 원료값이 비싸고 제품화기가 어려워서 제품 안에 아예 안 넣거나 넣더라도 극미량만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넣었다는 흉내만 내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 고르실 때 비피더스균이 충분히 들어있는지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원료명 표시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비피더스균은 비피더 박테리움으로 시작하고 유산균은 락토바실러스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제품에 원료명 표시할 때는 많이 넣은 것 순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원료명 표시 부분에 비피더 박테리움이라는 말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에 적혀있으면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사용했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가 아닌 세 번째 이하로 비피더 박테리움이 써있다 그만큼 비피더스가 충분히 들어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감하게 제끼세요 그리고 비피더스균은 비피도 박테리움 비피덤 비피도 박테리움 브레브 비피도 박테리움 롱검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비피덤 브레브 롱검이 사람의 변에서 유래한 비피더스균이고요 애니멀리스 락티스는 개나 쥐 같은 동물의 변에서 유래한 비피더스인데요 저는 인체유래 비피더스를 더 추천드립니다 장에서의 정착률이 더 우수하다고 보고요 사람이 사람균을 먹어야죠 개, 돼지가 뭡니까?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멀리스 락티스는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넣고 싶은데 인체유래 비피더스를 넣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넣은 것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네 번째 최대 6가지 하루 20억에서 40억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제대로 만들려면요 제품의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에 맞는 균주를 2,3개 혹은 4,5개로 엄선하고 그렇게 엄선된 균주만을 알맞은 마리스로 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13가지, 19가지 균을 사용할 필요 없고요 보장균수 100억, 1000억 필요 없습니다 제품의 원료명 딱 보시고 최대 6가지 솔직히 6가지도 많아요 진짜 좋은 비피더스균 2가지 진짜 좋은 유산균 2가지만 넣어도 충분하거든요 그렇게 좋은 균으로 제품 만들잖아요 특히 진짜 좋은 비피더스균으로 제품 만드잖아요 원료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보장균수 50억, 100억짜리 제품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균주로 만들었다는 가정하에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제공한다는 가정하에 제품에 사용된 균주는 최대 6가지 보장균수는 20억에서 40억만 해도 충분하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다섯 번째 아연이 들어있지 않은 프로바이오틱스 제가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유독 많이 쓰이는 아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아연을 제품에 넣으면 면역이라는 말을 표시하고 광고할 수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쓰이는 아연 너무 많은 건강기능식품에 아연이 쓰여서 하루에 영양제 다섯 가지 드시면 아연도 다섯 번 섭취할 수 있는 위험한 이야기 이렇게 위험할 수 있지만 대부분 판매자들은요 아연이 들어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면역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예요 라고 팔고요 소비자분들도 여기 프로바이오틱스는 면역에 좋대 라고 구매를 하죠 자 지금 드시고 계신 영양제들에 아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미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고 계시다면 프로바이오틱스 고르실 때 아연이 없는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과유불급이죠 프로바이오틱스 제대로 고르는 법 여섯 번째 포장 재질 제조일자 냉장 배송 이거 간단히 말씀드리고 주의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최대 적은 습기라서요 습기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포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병 포장은요 알루미늄 병이나 유리병으로 된 것이 좋고요 이런 개별 PTP 포장의 경우에는 알루알루 포장으로 된 제품이 좋겠고요 제품이 표시된 포장 재질의 알루미늄이나 알루알루 혹은 유리가 표시된 제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양제들이 그렇지만 유통기한이 내일까지인 원료를 가지고 오늘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의 유통기한은 오늘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되도록 최신 제조일자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메가3와 프로바이오틱스는요 제조일자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으신데요 우리나라에서는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유통기한이 1년 6개월이라서 제품에 써져 있는 유통기한에서 18개월을 역산하면 제조일자를 알 수 있는데 저는 제조된 지 6개월 이내의 제품을 구매하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냉장 유통 제품들은 냉장 보관이 잘 되었다는 가정하에 유통기한이 임박한 것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해외 수입 제품이나 직구 제품들은요 프로바이오틱스도 유통기한이 2년 혹은 3년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히 제조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냉장 배송 제품은요 아무래도 냉장 배송 제품이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더 좋긴 한데요 여름철에만 냉장 배송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르는 법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제품 고를 때 주의사항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균을 3중 4중 코팅했다는 제품들 있죠 이거요 4중 코팅이 4겹으로 코팅한 것이 아니고요 4가지 성분으로 코팅한 것을 말합니다 절대 겹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4중 코팅이 2중 코팅보다 좋은 것은 아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가지 균종을 사용했거나 보장균수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제품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세계 3대 균주사 원료 사용 이런 말 많이 하죠 3대 균주사 원료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세계 3대 균주사도요 프리미엄균이 있고 보급형균이 있는데 프리미엄균은 우리나라에 잘 안 줍니다 세계 3대 이런 말이 너무 혹하지 마시고요 요즘 3세대 유산균 신바이오틱스 4세대 유산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런 말도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트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한테 저렴하면서 효과 좋은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없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30일 기준 1만원대 이런 건요 제품을 좋게 만들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하루 기준 800원에서 1200원은 수주하셔야 괜찮은 제품 드실 수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바이오틱스만큼은 수입 제품이나 해외 직구보다는 국내 제품이 더 좋다고 보는데요 국내 제품 고르실 때는 꼭 건강기능식품 마크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자 고른법 6가지 그리고 주의사항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내용을 잘 이해하시고 제품을 고르신다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프로바이오틱스를 고르시게 되실 것입니다 제품 추천 리스트는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기나임이었습니다 권위 설정 권위 설정 권위 설정 이sp insisted